자 저를 한번 쳐다봐주세요. 와우! 누굴까? 가수 라시찬님을 초대하겠습니다. 라시찬님 어서 나와주세요. 자 잠깐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앞에 잠깐 아니 닉네임을 상남자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상남자? 남들이 다 상남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상남자라고 온 게 아니고 남들이 다 상남자 하면서 그래서 상남자라고 통화하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모여주신 콘서트에 모여주신 어르신들께 큰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인사 한번 크게 큰 질을 한번 할까요? 우리 한번? 아유 큰 인사 큰 인사 박수 보내주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 바보 같은 사내에 행복을 비는 마음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응원 팬들님들이 한 2만명에서 3명 부족하네. 2만명에서 3명만 더 딱 차가워가지고 딱 보기 좋았을 텐데 뭐 아쉬운 건 아쉬운데로 불러야지 뭐. 네 갑시다. 네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사랑은 울렀다니 피로 울렀다니 세월간 넌 비어질까 세월한 나를 내다니 세월간 넌 비어질까 세월한 나를 내다니 세월간 넌 비어질까 세월한 나를 내다니 사랑은 울렀다니 피로 울렀다니 세월간 넌 비어질까 세월한 나를 내다니 세월간 넌 비어질까 세월한 나를 내다니 세월간 넌 비어질까 세월한 나를 내다니 세월간 정의적 다음은 행복을 이는 마음 3,000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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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